이번 시간은 페이지를 바꿔 여러분 책 12페이지 C 불안전 자동소와 보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 주격 보호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B. He remained single all his life. She turned pale at the news. C. The child came home crying bitterly. The city lies utterly destroyed. D. He has lived a bachelor for a long time. We parted the best of friends. 1. 주격 보호. 주격 보호는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로 주와 equal 관계가 되든지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죠. A. He was too honest a merchant. He became poor. A. He was too honest a merchant. 그는 너무 정직한 상인이었다. A. He와 merchant의 동그라미. He equal merchant. 즉, A. He와 merchant는 같은 사람으로, merchant는 주격 보호일 거라고 했죠. A. He became poor. 그는 가난해졌다. A. He와 poor의 동그라미. 형사 poor는 주어 he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주격 보호죠. 다음 우측 페이지에 있는 두 개의 의문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A. He grew up to be poor. A. He grew up to be a famous man. 그는 자라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A. He equal man에 관계되니까 man은 주격 보호가 되죠. A. Grow up to be 플러스 주격 보호 이런 형식으로 자라서 뭐뭇이 되다. 이런 하나의 억으로 알아두는 게 좋겠네요. 다음, The picture proved to be an imitation. 그 그림은 모조품으로 판명되었다. 역시 The picture equal imitation에 관계되니까 imitation은 주격 보호가 되고 이 경우도 prove to be 플러스 주격 보호 이런 식으로 뭐뭇임이 판명되다. 이런 하나의 억으로 암기해둬야 되겠습니다. 다음 P. B. He remained single all his life. She turned pale at the news. He remained single all his life. 그는 한평생 변함없이 독신이었다. 그는 한평생 독신으로 남았다. remained의 밑줄. single의 동그라미. remain은 변함없이 뭐뭐 인데로이다. 여전히 뭐뭐 인데로이다. 이렇지 않은 이 형식 동사죠. 따라서 뒤에 보호가 필요하죠. 여기도 형사 single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주격 보호론 갑니다. She turned pale at the news. 그녀는 그 소식에 창백해졌다. turned a 밑줄. 페일의 동그라미. 여기 turn은 몸으로 변하다. 이런 의미의 이 형식 동사로 형사 페일이 주어 시의 상태를 설명하는 주격 보호를 쓰는 겁니다. 우측 페이지 B에 보면 주격 보호를 설명하는 여러 개의 의문들이 나오죠. 첫 번째 의문. velvet feels smooth. velvet은 감촉이 부드럽다. 감촉이 매끄럽다. feels의 밑줄. smooth의 동그라미. feel은 역시 이 형식 동사죠. 우리말식으로 매끄럽게 느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부사 smoothly를 써서 feels smoothly. 이렇게 하면 틀리죠. feel이 이 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주격 보호가 필요하니까 부사 smoothly가 아니라 형사 smooth가 되죠. 다음. your dream may come true. your dream may come true. 내 꿈이 실현될지도 모른다. come true의 동그라미. com이 불안전한 자동사로 형사 true가 주격 보호를 쓰인 이 형식의 문장이라 하지만 이 경우는 come true 해서 실현되다. 이런 식의 하나의 수거처럼 암기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the food has run short. the food has run short. 식량이 부족해졌다. run short의 동그라미. 역시 이 형식으로 형사 short가 주격 보호를 쓰인 경우지만 이 경우도 run short 해서 부족해지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수거처럼 암기해야 합니다. 다음. her cheeks went red her cheeks went red cheek가 복수니까 양쪽 뺨을 가르치죠. 그녀의 두 뺨이 빨개졌다. went의 밑줄 red의 동그라미. go는 뭐뭐의 상태로 되다. 뭐뭐가 되다. 이런 식의 이 형식의 동사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장님이 되다 하면 go blind 미치다 하면 go mad 음식 같은 것이 상하다 하면 go bad 이런 식으로 고어가 사용되죠. 다음. the report proved false 그 보도는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그 보도는 거짓임이 입증되었다. 또는 그 보도는 알고 보니 결국 거짓이었다. proved의 몇 줄 false의 동그라미. prove는 역시 이 형식의 불안전 자동사로 거짓으로 판명되다. 이렇게 생각해 부사 falsely에 써서 proved falsely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리게 되죠. prove가 보호가 필요한 불안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형사 false 을 써야 합니다. 대개 구호체에서는 proved의 to be 와 the report proved to be false 이런 식으로 사용되죠. 또는 prove 대신에 turn out 을 써서 the report turned out false 혹은 the report turned out to be false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다음 This medicine tastes bitter This medicine tastes bitter 이 약은 맛있다 Taste의 밑줄 비트의 동그라미 여기 Taste는 뭐뭐의 맛이 나다는 의미에 역시 불안전 자동사로 형사 보호가 필요하죠. 쓴맛이 나다 이런 식으로 우리말식으로 생각해 Taste bitly 이런 식으로 비틀리를 쓰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She looks young for her age She looks young for her age 그녀는 나에 비해 젊게 보인다. 룩스의 밑줄 양의 동그라미 룩크는 불안전 자동사로 모험하게 보이다 이런 뜻이니까 형사 보 양이 필요하죠. 이 경우는 양의 부사꼴이 없으니까 혼동이 없겠습니다. for one's age 하면 나에 비해 이런 뜻이죠. 다음 He was born blind He was born blind 그는 장님으로 태어났다. 블라인드의 동그라미 He was born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되니까 여기 블라인드는 회용사로 유사 보호에 속하죠. 다음 Stay healthy and live long Stay healthy and live long 내내 건강하시고 오래 사십시오. Stay 밑줄 healthy 동그라미 여기 stay는 뭐뭐한 상태에 머무르다 뭐뭐인 채로 있다 이런 의미의 불안전 자동사니까 회용사 보호가 필요하죠. 역시 Stay healthy 이런 실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C번 C The child came home crying bitterly The city lies utterly destroyed The child came home crying bitterly 그 아이는 심하게 울면서 집에 왔다. Crying의 동그라미 Crying 이어 부대 상황 또는 동시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 구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 Crying은 주어 더 차일드의 동작을 설명해주는 현재 부서로 역시 일종의 축격법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다음 The city lies utterly destroyed Lies와 destroyed의 동그라미 Atlee는 completely 즉 완전히 그렇으니까 그 도시는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 있다. 즉 그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여기 라인은 어떠어떠한 상태에 있다. 이렇지 않은 이 형식 동사로 과거문사 destroyed가 주격법으로 쓰인 경우죠. 다시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예문을 보면 첫 번째 예문 She stood waiting for the bus She stood waiting for the bus 그녀는 버스를 기다리며 서있었다. Waiting의 동그라미 역시 현재 부사 waiting은 주어 시어의 동작을 설명해주는 축격법가 됩니다. 다음 Mother went out shopping with him Mother went out shopping with Tom 어머니는 Tom과 함께 쇼핑하러 나갔다. 샤핑의 동그라미 역시 현재 부사 샤핑은 주어 Mother의 동작을 설명해주는 축격법가 되고 Mother와 샵의 관계가 Mother was shopping 이런 식으로 능동관계가 되니까 현재 부사 샤핑이 되죠. 다음 My shoelaces have come undone My shoelaces have come undone com의 밑줄 undone의 동그라미 com은 불안전 자동사로 모모한 상태가 되다. 즉 become의 뜻이 있죠. 그 다음 undue 하면 자동사로 매듭등을 풀다. 이렇지니까 내 구두꾼이 풀어졌다. 이렇지 되겠죠. undone은 주어 My shoelaces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축격법가 되고 My shoelaces와 undue의 관계가 My shoelaces have been undone 이런 식으로 수동관계가 되니까 과거번서 undone이 된 겁니다. 다음 He left there unnoticed by others He left there unnoticed by others 그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그것을 떠났다. unnoticed의 동그라미 회용사 unnoticed는 주어 He의 상태를 설명해 는 직격법이죠. unnoticed라는 동사가 없으니까 unnoticed는 과거분사가 아니라 회용사를 보낸 게 다당하겠습니다. 다음 D번을 보겠습니다. D He has lived a bachelor for a long time He has lived a bachelor for a long time 그는 오랫동안 독신으로 살아왔다. a bachelor의 동그라미 이 문장에서 a bachelor 없이 he has lived for a long time 그 자체도 완전한 문장이 되니까 여기 lived는 보호가 필요체는 완전 자동사이지만 여기처럼 특수하게 a bachelor 같은 보호가 붙을 때 이런 보호를 유사 보호라고 합니다. 바로 위에 C의 첫 번째 문장 The child came home crying 비틀에서 현장에서 crying도 일종의 유사 보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We parted the best of friends We parted the best of friends 우리는 친구들 중 최고의 친구로 헤어졌다. 즉 우리는 아주 의지없게 헤어졌다. 이렇지죠. 원래는 parted 다음에 전체의 에드가 있었는데 생각된 거죠. parted의 밑줄 part 하면 자동사로 헤어지다. 이렇듯이 있습니다. 다음 friend의 동그라미 역시 We parted 우리는 헤어졌다. 이런 식으로 완전한 문장이 되니까 friend는 유사 보호가 되겠습니다. 다시 우측 표지에 나오는 예문들을 보면 첫 번째 예문 He died He died a beggar He died a beggar 그는 거지로 죽었다. A beggar의 동그라미 died가 완전 장소로 He died 자체가 완전한 문장이 되니까 a beggar는 유사 보호가 되는 거죠. 다음 He returned home a rich man He returned home a rich man 그는 부자로 집에 돌아왔다. a rich man의 동그라미 He returned home 그는 집에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완전한 문장이 되니까 역시 a rich man은 유사 보호죠. 역시 a rich man 앞에 애지가 생각된 경우를 볼 수 있죠. 다음 We met enemies but parted friends We met enemies 우리는 적으로 만났지만 but 그러나 parted friends 친구로 헤어졌다. enemies와 friends의 각 동그라미 역시 enemies와 friends 앞에 전체 애지가 생각된 유사 보호를 설명하는 의문들이겠죠. 다음 이번에는 2번 목적지 보호를 갑니다. 2. A They elected him chairman The jury found the defendant innocent B He kept me waiting long I felt myself touched on the shoulder C The rain caused the river to overflow its banks I never heard him speak badly of others 주격보호가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로 주어와 equal 관계가 된지 혹은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설명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적격보호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로 목적어와 equal 관계가 된지 혹은 목적어의 상태나 동작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죠. A의 첫 번째 M은 They elected him chairman They elected him chairman 그들은 그를 의장으로 선출했다. 힘과 chairman의 각 동그라미 목적 힘과 chairman이 equal 관계니까 즉 He was chairman의 의미니까 명사 chairman이 목적격보호인 역시 오행신문행이죠. chairman 앞에 관서가 없는 것은 관직이나 신분을 나타낸 말이 보호로 사용된 경우로 여기 체험에는 우두머리를 나타내는 신분이나 관직을 매죠. 다음 The jury found the defendant innocent The jury found the defendant innocent 배시문은 그 피구가 무죄라는 사실을 알았다. The defendant 와 innocent 의 각 동그라미 innocent 한 것이 주어 The jury가 아니라 목적어 The defendant 이니까 즉 The defendant was innocent 이런 관계니까 형사 innocent는 목적격보호로 전체가 O형식이 문형이죠. 다음 우측끼리 A 나오는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문 The sight struck me dumb The sight struck me dumb 스트라크의 밑줄 스트라크는 스트라이크 스트라크 스트라크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크의 과거인데 스트라이크 하면 충격을 주다 놀라게 하다 이랬으니까 그 광경이 나에게 충격을 줘 말을 못하겠다 즉 그 광경을 보고 나는 말문이 맞겠다. 미와 다음의 각 동그라미 다음 즉 말을 못하는 것이 목적어 미니까 형사 다음은 목적기 보고로 O형식 문형이죠. 여기 다음은 스피슐리스 충격다으로 말이 안 나오는 이래서 쓰인 겁니다. 다음 He worked He worked himself ill He worked himself ill 그는 너무 일에 병이 났다 Worked himself ill 동그라미 병이 난 것이 himself니까 형사 1이 목적기 보호가 되죠. 이 경우도 Work oneself ill 혹은 Work oneself sick 이런 식으로 너무 일을 내 병이 나다 이런 하나의 관용 표현으로 암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Anxiety kept him awake all night long Anxiety kept him awake all night long Anxiety의 밑줄 Anxiety 걱정 불안 이랬으니까 걱정이 혹은 불안이 그를 밤새도록 깨어있게 했다. 즉 걱정 때문에 혹은 불안 때문에 걱정이 돼서 혹은 불안해서 그는 밤새도록 깨어있었다. 힘과 O형식의 각 동그라미 O형식 한 것이 목적어 힘이니까 형사 O형식은 역시 목적기 보호가 되겠죠. Keep은 Keep awake 이런 형태로 밤새 계속 깨어있다. 이런 의미로 E형식의 불안전 자동차를 쓰기도 하고 여기처럼 Keep summon awake 이런 형태로 누구누구를 계속 깨어있게 하다. 이런 의미의 O형식의 불안전 탄동차를 쓰기도 하죠. 다음 He shaved his face smooth He shaved his face smooth 그는 얼굴을 면도해 매끄르게 했다. His face와 smooth의 각 동그라미 매끄르게 되는 것이 목적어 his face니까 형사 smooth가 목적기 보인 O형식 문장이죠. 다음 I don't like coffee too hot 나는 커피가 너무 뜨거운 것은 싫다. 커피와 하트의 각 동그라미 형사 heart가 목적어 커피의 상태를 설명해 주니까 형사 heart가 목적보인 역시 O형식 문장입니다. 다음 다시 본문 B로 돌아가겠습니다. B 첫 번째 질문 He kept me waiting long He kept me waiting long 그는 나를 오래 기다리겠다. Me와 waiting의 각 동그라미 Waiting 한 것이 목적 의미니까 즉 I was waiting의 의미니까 현재무사 waiting은 목적기법으로 역시 O형식의 구문입니다. 다음 I felt myself touched on the shoulder 나는 내 자신이 어깨가 만져지는 걸 느꼈다. 즉 난 누군가가 내 어깨를 만지는 걸 느꼈다. myself touched 의 각 동그라미 myself touched 의 관계가 I was touched 이런 관계되니까 과거분사 touched 가 목적격보인 역시 O형식 문장이죠. 다음 역시 우측빛이 B 나오는 이 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 She felt her heart beating wildly She felt her heart beating wildly 그녀는 가슴이 마구 뛰는 것을 느꼈다. Her heart beating의 각 동그라미 beating 뛰는 것이 목적어 her heart 그러니까 현재무사 beating이 역시 목적기법이 되죠. 다음 We heard the thunder roaring We heard the thunder roaring 우리는 천둥이 우르렁쾅하는 소리를 들었다. The thunder 와 roaring 의 각 동그라미 The thunder was roaring 이런 식으로 roaring 우르렁쾅하는 소리가 나는 것이 목적어 더 싼 더니까 현재무사 roaring 역시 목적격보가 되죠. 다음 I cannot have you smoking at your age I cannot have you smoking at your age have는 have 플러스 목적 플러스 현재 분사 이런 행별로 뭐뭐를 뭐뭐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나는 너를 너희 나이에 담배 피우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죠. you 와 스모킹의 각 동그라미 you 와 스모킹 이런 식으로 스모킹 담배 피우는 것이 목적어 you니까 현재 분사 스모킹 역시 목적표가 되죠. 다음 I had my fortune told yesterday I had my fortune told yesterday have won't fortune told 하면 운수를 점쳐봤다 즉 점을 치다 는 뜻이니까 나는 어저께 점을 보았다 이런 뜻이죠. my fortune 과 told 의 각 동그라미 my fortune was told 운수를 점쳐봤다 이런 식으로 told 되는 것이 목적어 my fortune 이니까 과거문사 told가 역시 목적계 보호가 되죠. 다음 I want this work finished today 나는 이 일이 오늘 끝마쳐지길 원한다 this work 와 finished 각 동그라미 this work is finished 이런 식으로 finished 마무리되는 것이 목적어 this work 니까 과거문사 finished 목적계 보호가 되죠. 다음 I heard my name called behind me I heard my name called behind me 나는 내 이름이 내 뒤에서 불려지는 것을 들었다. 즉 난 누군가가 뒤에서 내 이름을 불려지는 것을 들었다. my name 과 called 의 각 동그라미 my name 과 called 의 관계가 my name was called 이런 관계되니까 과거문사 called 목적계 보호인 5형식 문장이죠. 다음 다시 법문 c번 들어갑니다. c번 첫 번째 이문 the rain caused the river to overflow its banks the rain caused the river to overflow its banks cause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투 부정사 이런 형태가 되면 뭐뭐를 투 이하 하게 하는 원인이 되게 하다. 이렇으니까 그 비는 그 강을 재방을 범람시키게 하는 원인이 되게 했다. 즉 그 비 때문에 그 강의 재방이 범람했다. 이렇지요. the river 와 to overflow 의 각 동그라미 overflow 하는 것이 목적어 the river 니까 부정사 to overflow 가 목적에 보호가 되는 문형이죠. I never heard him speak badly of others I never heard him speak badly of others speak badly of 의 동그라미 speak badly of someone 혹은 speak ill of someone 이렇게 하면 누구누구를 욕하다 누구누구의 흉을 보다 이렇지니까 나는 그가 남을 욕하는 걸 들어본 지겠다 나는 그가 남의 흉을 보는 것을 들어본 지겠다 힘과 speak의 각 동그라미 speak하는 것이 목적어 힘이니까 speak는 목적어 보호가 되죠. heard가 지각동사니까 목적어 speak가 원인이 된 경우입니다. 다음 다시 우측 페이지 C에 나오는 의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 I expect him to succeed 나는 그가 성공하길 기대한다 힘과 to succeed 의 각 동그라미 succeed 하는 것이 목적어 힘이니까 부정사 to succeed 가 목적보가 되는 5형식 구문이죠. 다음 우리는 그가 정직하다는 것을 믿는다. 힘과 to be honest 의 동그라미 to be honest 정직한 것이 목적어 힘이니까 부정사 to be honest 가 목적보가 되는 역시 5형식 구문이죠. 이 경우는 to be를 생애할 수도 있습니다. I observed her shed tears 나는 그녀가 눈물을 흘린 것을 못 깨겠다. 허와 shed tears의 각동을 하니 shed tears 눈물을 흘린 것이 목적어 허니까 shed는 역시 목적보가 되죠. observed 가 지각동사니까 shed 가 원인이 쓰인 경우죠. shed의 밑줄 shed는 눈물 딸을 흘리다 이렇습니다. 다음 make the horse jump a barrier make the horse jump a barrier 그 말로 하여금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들어라 즉 그 말에게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라 the horse 와 jump의 각동으로 점프하는 것이 the horse니까 역시 점프가 목적보이고 make가 사역동사니까 점프가 원인이 되는 5형식 구문이죠. 다음 이번에는 3 보호가 되는 어구를 보겠습니다. 3 A he's just a cunning imposter the scenery was unbelievably beautiful B to love is to be loved I saw the couple enter the restaurant C she stood leaning against the wall I saw her dressed in white D she was in good spirits I found the old book of great value E the fact is that I know nothing about it His own efforts have made him what he is 먼저 A 첫 번째 he's just a cunning imposter He's just a cunning imposter 그는 교활한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다 imposter 동그라미 명사 imposter 보호되는 경우죠 cunning 과 imposter 의 다음 다음 그 경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beautiful 동그라미 형사 beat free 보호가 된 경우죠 다음 p to love is to be loved to love is to be loved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이다 to be loved 동그라미 부종사 to be loved 가 보호되는 이형식 구문이죠 다음 i saw the couple enter the restaurant i saw the couple enter the restaurant 나는 그 커플이 그 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so의 밑줄 ent의 동그라미 so가 지각동사니까 ent가 원형부종사로 목적격 보호가 되는 오형식 구문이죠 원형부종사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오형식 구문입니다 다음 c she stood leaning against the wall she stood leaning against the wall 그녀는 벽에 기대어 서있었다 leaning의 동그라미 현재 보사의 leaning이 she was leaning 이런 식으로 주어 she의 동작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주격 보호가 되는 이형식 구문입니다 다음 i saw her dressed in white i saw her dressed in white 나는 그녀가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dressed의 동그라미 과거분사 dressed가 she was dressed 이런 식으로 목적어 허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 효과라는 오형식 구문이죠 white는 흰옷이라는 뜻의 명사로 사용된 겁니다 다음 d의 첫 번째 문 she was in good spirits she was in good spirits in good spirits 동그라미 in good spirits 혹은 in high spirits 하게 되면 그녀는 아주 기분 좋은 아주 행복한 이럴세 혜용석구가 되죠 따라서 그녀는 아주 기분이 좋았다 그녀는 아주 행복했다 이럴서로 in good spirits 가 혜용석구로 주어 she의 상태를 설명하는 축격 보호 효과라는 이영식 구문입니다 다음 나는 그 오래된 책이 매우 귀중하다는 것을 알았다 of great value의 동그라미 of great value는 of 플러스 차양사가 혜용사 구화되는 육법으로 greatly valuable 즉 very value 이 뜻이죠 the old book was of great value 이런 식으로 of great value 한 것이 목적으로 the old book가 되니까 of great value는 혜용석구로 목적기 보호가 되는 5형식 구문입니다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the fact is that I know nothing about it the fact is that I know nothing about it 직역하면은 사실은 내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즉 사실은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that I know nothing about it 이 동그라미 that절이 명사절 보호가 되는 경우죠 이 경우도 the fact is that절 사실은 that 이하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구문으로 암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즉 the fact is that를 in fact나 as a matter of fact in reality to tell the truth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다음 His own efforts have made him what he is His own efforts have made him what he is 그 자신의 노력이 그를 오늘이 그로 만들었다 what he is의 동그라미 목적의 힘과 what he is는 equal 관계로 what he is가 목적기 보호가 되는 5형식 구문입니다 역시 what he is라는 저리 보호가 되는 경우죠 what 더 플러스 주어 플러스 비 이런 얘기가 되면 주어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죠 다음은 D 합성 타동사로 가보겠습니다 합성 타동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fragile verb 즉 군동사 즉 동사숙을 가르치죠 먼저 1번부터 4번까지 네이티브 선생님이 읽는 것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본 초보재문 P.E.S. 스탠드 포 포스트 스크립트 P.E.S. 스탠드 포 포스트 스크립트 P.E.S. 는 추신을 의미한다 스탠드 포 이 동그라미 자동사 스탠드 플라스 전지사 포가 그랍되어 스탠드 포 형태로 레프리젠트 뭐뭐를 나타내다 또는 민 뭐뭐를 의미하다 이런 하나의 타동사의 역할을 하는 합성 타동사 즉 phrasil verb 군동사가 되죠 다음 우측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take after 자동사 take 플라스 전지사 after 형식으로 resemble 즉 뭐뭐를 담다 이런 의미의 phrasil verb 즉 군동사가 되죠 다음 2번 she brought up three sons on her own she brought up three sons on her own 그녀는 혼자 힘으로 세 아들을 키웠다 brought up의 동그라미 동사 bring 플라스 부사 up 이런 식으로 raise 키우다 양육하다 이런 의미의 phrasil verb 군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bring up 다음에 명사가 올 때는 bring up 플라스 명사 혹은 bring 플라스 명사 플라스 up 어느 쪽도 좋지만 대명사가 올 때는 반드시 bring 플라스 대명사 플라스 앞 이런 형태만 가능하죠 따라서 이 영어도 she brought three sons up on her own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만 three sons가 대명사 them으로 바뀌면 she brought them up on her own 이런 문장만 가능하지 she brought up them on her own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리게 됩니다 우측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머무를 입다 쓰다 신다 이럴 때 put on의 경우도 put it on 이런 식은 가능하지만 put on it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틀리게 되죠 머무를 수행하다는 뜻의 carry out도 carry out 플라스 명사 carry 플라스 명사 플라스 out 어느 쪽 좋지만 목적어가 대명사가 될 때는 반드시 carry 플라스 대명사 플라스 부사 out 이런 식으로 써야죠 다음 3번 우리는 네가 곧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looking forward to의 동그라미 look forward to는 동사 look 플라스 부사 forward 플라스 전사 to 형태로 하나의 타동사 역할을 한 군동사가 되겠습니다 look forward to 모모는 anticipate 모모 with pressure 머머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다 이렇지 않아서 우리말이 학수고대하다 이렇지 않아서 보면 되겠습니다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머머를 보충하다는 의미의 make a photo 동사 make 플라스 부사 up 플라스 전사 for 이런 형태로 하나의 타동사 역할을 하는 군동사죠 다음 4번 he took part in the rally he took part in the rally 그는 그 집회에 참가했다 took part in의 동그라미 역시 take part in은 동사 take 플라스 명사 목조가 part 플라스 전사 in 이런 형태로 어디어디에 참가하다는 하나의 타동사 역할을 하는 군동사죠 다른 말로 하자면 participate in join in 이런 의미죠 rally의 밑줄 여기 rally는 mass meeting 즉 대규모 집회라는 뜻입니다 이런 종류의 군동사라는 흠잡다는 find fault with 혹은 경시하다 가볍게 여기다는 make light off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되겠네요 예를 들어 he would always find fault with my work he would always find fault with my work 하면 그는 늘 내가 하는 일을 흠잡곤 했다 이런 의미로 find fault with는 criticize 의미가 있는 군동사죠 다음 he tried to make light of his worries intentionally he tried to make light of his worries intentionally 이렇게 하면 그는 고의로 자기 걱정거리들을 무시하려고 했다 이럴수록 make light of는 play down의 의미를 가지는 군동사죠 이번 시간은 기본 문법 설명을 끝으로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꼭 외워야 할 중요한 수고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복습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문법 장문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earning 영 mat minus оп 감사합니다.